가장 행복한 신랑 옛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나무를 자른 다음 나무가 쓰러진 방향으로 가서 신부를 찾아오렴. 두 아들은 나무를 잘랐습니다. 형이 자른 나무는 농장을 가리켰어요. 형은 그곳에 사는 아가씨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동생인 미코가 자른 나무는 숲을 가리켰어요. 미코는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 한가운데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텅 비어 있었지요. 미코는 나무 아래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어디서 신부를 찾지? 걱정 말아요. 내가 신부가 되어줄게요.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코가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생쥐가 있지 뭐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생쥐하고 결혼을 해? 미코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생쥐는 커다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미코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미코는 생쥐가 좋아졌습니다. 미코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형은 아버지에게 신부감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미코도 아버지에게 신부감을 찾았다고 했지만 신부감이 생쥐라는 것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신부감들을 시험해봐야겠다. 오리 가는 모시옷감을 짜게 하렴. 다음날 미코는 생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모두 잘 될 테니까요. 미코가 한숨 자는 사이에 생쥐는 모시옷감을 짰습니다. 그리고 옷감을 잘 접어 호두 껍데기 속에 넣었어요. 미코가 잠에서 깨자 생쥐는 호두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짠 옷감이에요. 갖고 가세요. 미코는 호두 껍데기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도 옷감을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코가 호두 껍데기를 열고 모시옷감을 꺼내자 곱고 아름다운 옷감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미코, 내 신부감은 옷감을 잘 짜는구나.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다니 참 기쁘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코는 생쥐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오늘이 우리 결혼식 날이란다. 작은 생쥐는 쥐 네 마리가 끄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코와 생쥐가 집에 다다르자 모두들 놀라 말했어요. 미코의 신부가 생쥐네. 어떻게 생쥐랑 결혼할 수가 있지? 형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생쥐가 탄 마차를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신부를 죽이다니 난 생쥐 없이 살 수 없어. 미코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차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타고 있었어요. 미코, 마녀의 저주 때문에 저는 생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형제가 날 미워해야만 저주가 풀릴 수 있었지요. 미코의 신부가 생쥐가 아니라서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미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답니다. 들취와 도령 옛날 먼 옛날 부잣집 도령이 그의 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갔습니다. 도령은 부모님께 근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도령이 가고자 하는 절은 강을 건너고 두 고개를 넘어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도령은 타박타박 산속 절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조용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공부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절 앞쪽과 뒤쪽으로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간간이 들리는 풍경 소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큰 스님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도령을 불러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왔구나 그 공부에 방해될까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나 혹여 집안에 불경한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일지도 몰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서 뜯어보거라 도령은 큰 스님에게 서찰을 받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할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편지는 도령의 할아버지가 병이 든 가닥으로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령은 행여 할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벌써 저녁을 지나 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편지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쪽 산마루에 해가 뜨자마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큰 스님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몸이 위중하다 하시니 제가 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옵니다. 도령이 엎드려 말하자 큰 스님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서 떠나도록 하거라. 도령은 큰 스님께 합장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도령의 마음도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령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온 사실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도령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낯이 익은 사내 아이가 한 사람 더 서 있는 겁니다. 키는 도령만 하고 얼굴 생김새와 나이도 도령과 비슷해 보였어요. 너는 웬 놈이냐. 마당에 서 있던 사내 아이가 도령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아들이 또 왔네. 도령의 어머니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지? 도령은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도령이 자기의 모습으로 도령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길래 내 행세를 한단 말이냐? 진짜 도령이 가짜 도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너야말로 어찌하여 내 행세를 하는 것이냐? 가짜 도령도 몰러서지 않고 진짜 도령에게 되물었습니다. 나야말로 이 집 안의 진짜 아들이다. 요망한 것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짜 도령은 가짜 도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짜 도령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도령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야말로 진짜 이 집 안의 아들이다. 썩 물러가라. 두 도령이 서로 자기가 진짜 도령이라고 입씨름을 하며 싸우자 난처해진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맞다. 우리 아들은 입가에 점이 하나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었지.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도령을 불러놓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도령 모두 입가에 점이 하나씩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게다가 걷는 모양이나 목소리도 똑같아 누가 진짜 도령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도령의 아버지는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옳지. 대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고는 대감의 귀에다 대고 쏙딱쏙딱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두 도령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할아버님의 함자를 동시에 말해보거라 옳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도령이 모두 똑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형제가 몇이냐. 내 생일이 언제인지 말해보거라. 도령의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두 도령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령의 아버지는 한숨만 나왔어요. 도령의 아버지는 지포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진짜 도령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졸에 두고 왔습니다. 진짜 도령이 어쩔 줄 몰라하며 머뭇거리자 가짜 도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도령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진짜 도령이 책상에 놓고 온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했어요.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도령의 아버지는 가짜 도령이 보여준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도령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이곳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의 탈을 쓰고 날 속이려고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령의 아버지는 진짜 도령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짜 도령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린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절로 돌아갔습니다. 도령이 포리죽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큰 새님이 물었어요. 네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도령은 집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큰 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큰 놈은 분명 도깨비나 흉측한 잡귀신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 새님은 도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끌끌 혀를 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된마루 밑에 살던 커다란 들쥐가 보이지 않더니 끝내는 일을 치르고 말았구나. 요망한 미물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려들다니. 도령은 새님이 하는 말댓을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무엇이며 들쥐는 또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쥐가 함부로 버린 너의 손톱 발톱을 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도령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편지도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가 가져간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큰 스님은 도령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를 혼내줄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대답해 주었어요. 큰 스님이 말을 들은 도령은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것이다. 집에 도착한 도령은 고양이를 안은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요망한 것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도령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자 가짜 도령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니, 저 가짜놈이 또 왔네.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 하느냐. 가짜 도령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인들은 부랴부랴 진짜 도령을 내쫓으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썩 몰렀거라. 그러고는 성큼성큼 가짜 도령에게 다가가 고양이를 풀어놓았어요. 순간 가짜 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고양이를 내 앞에서 지우거라. 가짜 도령이 온몸의 경기를 일으키며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잽싸게 뛰어올라 가짜 도령의 목을 쾅 물었어요.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가짜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짜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들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럴 수가, 내 아들이 쥐었더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오던 도령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안심을 시켰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요물은 제가 아니오라 저로 둔갑한 들쥐였습니다. 제가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저로 둔갑해서는 아버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두 분을 속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 놀라실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아버님, 어머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아들, 어서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거라.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도령을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그 후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잘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두각시와 목도령 옛날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꼭두각시는 성격이 아주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도 튀어나온 데다가 몸도 퉁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하자고 하는 청년이 없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혼인처가 생긴다 해도 살림이 가난하여 시집을 보낼 처지도 못되었답니다. 서른 살이 되도록 혼자였던 꼭두각시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넘어 마을 목도령이란 총각이 배피를 구한다며 꼭두각시와 혼인을 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어요. 꼭두각시의 아버지와 꼭두각시는 너무나 반가워 바로 혼인을 생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인연이 지나도록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 처녀집에서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목이 빠지게 계속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중 꼭두각시의 아버지가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꼭두각시는 혼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지 할 수 없어 이젠 기다리지만 말자 목도령을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목도령이 사는 마을에 가기로 결심한 꼭두각시는 그날로 목도령이 사는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속을 들어가게 된 꼭두각시는 가다 가다 찾지 못하고 결국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늦은 밤에 집을 찾는 것은 위험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겠다. 한 걸음도 걸을 기운조차 남지 않게 된 꼭두각시는 목도령 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근처에 묵어갈 곳이 없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작은 오두막집이 꼭두각시의 눈에 들어왔어요. 지쳐가던 꼭두각시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오두막집 앞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꼭두각시는 물었어요. 죄송한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그러자 노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꼭두각시는 오두막집을 들어가서 지친 몸을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처녀 혼자 어두운 밤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노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바로 그 목도령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워낙 살림이 가난해서 혼사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차마 장가 밑천을 준비하지 못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서른 두 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보내고 이러고 있었소이다. 그런 상황에서 처자가 제발로 와주다니 이것이 진정 인연이 아닌가 싶소.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너무 고맙소.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마침 그 집 아들 목도령이 목도령이 나무를 낳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도령의 얼굴이 심하게 곰보이고 곱추 등의 팔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착한 곡도각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실키는커녕 목도령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서방님 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둘은 바로 홀래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홀래 다음 날부터 바로 남편과 함께 일을 나섰습니다. 곡도각 씨는 방아 반해질 온갖 일을 돕고 이웃집에도 가서 품을 팔았습니다. 목도령도 성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온갖 일을 열심히 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미천이 모이자 농과 밭도 사고 소까지 사며 소까지 사며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살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 즈음 그 지방에 사또가 새로 왔는데 엄청난 탐관오리라 작은 땅에 농사라도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아갔고 잔치며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 비석을 세운다 등등 각가지 이유를 대며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그냥 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사는 거 어떻겠어요? 꼭두각시가 묻자 목도령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날이 저물자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어느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부부는 문을 두드리며 누가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어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부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겨주었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안타까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자, 이걸 받게나 힘들 때 도움이 될 걸세. 이게 뭔가요, 할머니? 부부는 할머니에게 받은 것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가 건네주는 것은 푸른 나무를 섞은 주먹밥과 표주박에 담긴 붉은 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시 길을 떠난 꼭두각시 부부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이거라도 먹을까요? 힘들 때 도움이 될 거라는 할머니 말씀이 우리가 배고팠을 때 먹으라고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둘은 어제 할머니에게 받은 나물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던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내 얼굴도 바뀌었어? 당신 얼굴도 바뀌었어요? 꼭두각시의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목도령도 건실한 청년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의 꽃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다가 부부는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한테 할머니가 주신 붉은 물이 있어요. 이걸 마시면 무슨 좋은 일이 또 생길 까요? 라며 꼭두각시가 말했습니다. 부부는 할머니가 주신 붉은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이상하게 부부는 잠이 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에서 깬 두 사람은 또다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는 밭을 일구기 딱 좋은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는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밭을 일꾸던 목도령이 호미의 무언가가 댕그랑 소리가 들리며 걸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하여 바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호리병 하나가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호리병 이길래 나중에 사용할 때가 있겠다 싶어 처마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한 스님이 부부의 집에 시조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했어요.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편히 쉬다가 우연히 호리병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한 할머니에게 나물주먹밥과 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곳을 어찌하십니까? 부부가 묻자 스님은 그 할머니는 관세음보사리고 주먹밥 속에 나물은 약초며 물은 약소라고 한 다음 호리병은 그들을 먹어야 보이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께서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보살님이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저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 물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스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꼭두각시 목도령 부부는 스님의 말대로 해보고는 호리병에서 원하는 것이 모두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마을로 내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가난한 이들은 한 명도 없었으며 두 사람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씨로 사람들에게 보시하면서 자식도 많이 두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 호리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묻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호리병을 찾아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말입니다. 탈을 만지려 한 임금 옛날에 아주 고집센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뭐든지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둥근 달이 두둥실 떠있는 걸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손을 뻗어 달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달에 손이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뒤로 줄곧 달 생각뿐 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달까지 닿게 높은 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임금님은 왕실 목수를 불러 말했어요. 달을 만질 수 있게 아주 높은 탑을 쌓아라. 달까지 답을 쌓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는 국립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임금님 나무게를 쌓아 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에 있는 나무게를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수와 조수는 모인 나무게를 모조리 쌓아 높은 탑을 만들었지요. 탑은 무척 높았지만 구름까지도 닿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괴를 더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널반지를 죄다 모아 괴를 만들었습니다. 괴를 죄다 쌓자 탑은 겨우 구름에 닿았어요. 괴를 만들 널반지를 더 가져와라. 임금님이 소리쳤지만 널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봐라 나무를 모두 베어 괴를 만들어라. 나무를 모두 배라니요? 임금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와 조수는 나무를 모두 베어서 괴를 만들어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탑은 구름 위로 치솟았어요. 이제 탑에 올라가 달을 만져봐야지. 임금님은 기뻐하며 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에서도 여전히 달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아래를 보고 소리쳤어요. 나무 괴 한 개만 더 가져와. 그러나 남아있는 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수가 소리쳤어요. 임금님 괴가 없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괴를 하나 빼서 가져와. 임금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와 조수는 탑 아래에서 괴를 하나 빼냈습니다. 그러자 와르르르 쿵 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임금님도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중국 당나라 때 도림 스님은 매우 특이하여 늘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 소행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새 둥조리 스님이라고 불렀지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스님이 긴 했지만 도림 스님은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여 여러 사람의 울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평민이건 스님에게 찾아와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림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백거이였습니다. 그는 그 고울의 태수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높아 가장 뛰어난 당나라 때의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백거이가 도림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거기서 뭘 하십니까? 수행을 하오. 백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이에 스님은 껄껄 웃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이는 고려. 나는 이 고울의 태수인데 위험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쬐쬐 혀를 차며 말 했습니다. 나는 수행자라 마음이 늘 고요하다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오. 내가 보건대 당신은 세상일에 얼메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구려.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누가 알겠소. 백거이는 스님의 따뜻한 말을 이해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이후 시인이 스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까? 있지요. 뭡니까? 새님은 간단하게 말 했습니다. 모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은 바로 행하라. 백거이는 새님의 말에 빅 웃었습니다. 새 살 먹은 아이도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백거이가 그렇게 비웃자 도림 스님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는 있겠으나 여듬 먹은 노인도 그 말대로 행하기는 어렵다네. 백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신하의 충정 옛날에 한 왕에게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너무 사랑하여 왕비에게 바닷가에 있는 섬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섬의 주인이 된 왕비는 섬에 사는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온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한 충직한 신하가 왕에게 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왕비께서 섬의 주민을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민들이 편히 살게 하소서. 신하가 왕비를 탓하자 왕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왕비를 탓하는 걸 보니 꼭 나를 탓하는 것 같구나. 어찌 그리 모험하게 꾸느냐. 왕이시여 제 충정을 이해하여 주소서. 하지만 왕은 계속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신하는 머리를 조아린 채 다시 당당히 아래였어요. 왕이시여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저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소서. 왕은 화가 치밀어 버럭 외쳤습니다. 이런 못된 놈 알겠다. 그게 소원이면 내가 당장 그렇게 하리라. 왕은 곁에 있던 비서관에게 받아쓰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기 앉아있는 저 모래 한자를 오늘 날짜로 영의정에 임명한다. 비서관은 받아쓰다가 깜짝 놀라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내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은 간직을 주니 비서관이 놀란 건 당연했지요. 그때 왕이 허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중직한 신하이다. 내 말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황제의 친구 옛날 황제가 중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황제의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만 꾸며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궁전 정원의 끝에 있는 숲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걱정과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걸 두고 천상의 소리라고 할 거야.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이 황제의 궁전과 정원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 또한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궁전의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황제의 궁전에 대해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라는 부분을 읽고는 까물어칠 듯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원에 있다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왕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즉시 가장 똑똑하다는 쉐너를 불렀습니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느냐 질문은 받은 신하 또한 나이팅게일 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인지도 모른다는 신하의 대답을 듣자 황제는 짜증이 났습니다. 오늘 밤 파티에서 내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어봐야겠다. 오늘 밤까지 이 궁전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나이팅게일이란 새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 신하는 공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팅게일에 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하는 아마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궁전의 부엌을 지나가다가 한 소녀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할머니의 병도 쉽게 나을텐데. 저녁 때까지 나이팅게일을 찾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하는 이 말을 듣자 헐레벌떡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평소에는 궁전 안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던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갑자기 뛰어들자 소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나이팅게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매일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새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피곤을 푸는 걸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답니다. 신하는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그 소녀에게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신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하들도 소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숲 저쪽에서 이슬처럼 맑고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과자처럼 달콤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이팅게일의 소리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이끌리듯 그 새가 있는 곳까지 간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회색새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것이 나이팅게일이란 말이냐 저 작은 몸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다니 신하는 급한 마음에 나이팅게일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놀란 나이팅게일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데려가야 하는 새를 놓쳐버린 신하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신하는 수풀향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이팅게일님 저는 오늘 밤 황제 폐하의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 심부름을 논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궁전으로 가주십시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던 나이팅게일은 그제서야 그제서야 다시 작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노래소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제 노래는 숲속에서 들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만 황제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의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황금빛의 아름다운 막대기가 꽂혀 있었어요. 나이팅게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뿐 아니라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한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 연회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막대기 위에 작고 초라한 새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고?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거지? 그때 모든 사람들의 잡담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노랫소리를 위해 멀리에서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 더 더 정성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그 소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황제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숲속에서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이팅게일은 황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멈추었어요. 황제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나이팅게일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황제와 함께 궁전에서 살 것을 부탁했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들으니 온갖 걱정을 잊은 듯하구나. 나라를 돌보느라 늘 몸과 마음이 필요한 나를 위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황제의 말에 나이팅게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새는 궁전 안에서는 둥지를 틀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흘리신 감동의 눈물은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제 노래는 숲속에서 가장 빛을 바라고 저 또한 숲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폐하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곁에서 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이 궁전에 어떤 값진 것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미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에 완전히 빠져버린 황제는 나이팅게일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는 값진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숲을 산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황제는 기뻐하며 나이팅게일이 궁전의 화려한 재상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황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정성껏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이 수포로 외출을 할 때면 시녀들이 나이팅게일의 발목에 부드러운 끈을 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수포로의 외출이 계속되자 나이팅게일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황제에게 소포 꾸러미가 전달되었습니다. 한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나이팅게일과 똑같이 만들어진 인조 나이팅게일 이었습니다. 인조 나이팅게일은 수십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태엽을 감아주면 살아있는 새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도 실제 나이팅게일과 아주 흡사했고 비록 왈츠한 곡 이었지만 몇 번을 시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나이팅게일과 다를 바가 없잖아. 몇 번을 시켜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소리를 내다니 오히려 살아있는 새보다 더 많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인조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짜 나이팅게일은 화가 났습니다. 저런 우스꽝 스러운 모조품의 나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려 하다니 늘 자유로운 습을 그리워하던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이 인조 나이팅게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이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새 같은 이라고 나이팅게일이 말도 없이 날아가 버리자 황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전에는 또 하나의 나이팅게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인조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조 나이팅게일이 하는 노래를 거의 외우게 되었지만 누구도 지루해하거나 진짜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제 옆에서 노래를 하던 인조 나이팅게일의 몸에서 틱틱 하는 돈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노래가 툭 끊겨버렸어요. 황제는 의사를 불러서 고치려고 했지만 의사가 무얼 알겠나요? 인조 나이팅게일은 태엽을 감아주어야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계 수리공이 불려왔어요. 수리공은 인조 나이팅게일을 고치기는 했지만 나이팅게일이 예전처럼 늘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속품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태엽을 갚는다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1년에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 노래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황제가 몹쓸 병을 얻었습니다. 그 나라의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이 불려와 황제를 진찰했지만 누구도 그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치료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침실에 누워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황제의 병이 오래 계속되자 궁전의 사람들은 이제 황제의 병을 포기하고는 새로운 황제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침실을 찾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었어요. 홀로 슬슬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황제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황제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 옆에 있는 인조 나이팅게일은 누군가가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태엽을 감아줄 사람조차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귀에 나뒀끈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죽음이 황제에게서 가져갔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끝났습니다. 황제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죽음의 어둠 끝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궁전의 구석진 자리에서 나와 예전의 그 화려한 의자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완전히 의식을 차렸고 네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병이 깨끗이 나은 뒤였습니다. 오 그래 너였구나. 황제는 어두컴컴한 침실의 창가에 앉아 작고 초라하게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그 새는 어떤 다른 황금이나 보물보다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황제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왔습니다. 밖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지요. 말도 없이 떠나간 라이팅게이를 배은 망덕하다고 여겼던 황제는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렴. 뭐든 들어주고 싶구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황제님의 곁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제가 마다할 리가 있나요? 황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세장에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날 밤에 창백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황제는 일어나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신하들을 보았어요. 그때 마침 한 시종이 황제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왔습니다. 화창한 아침이군. 그렇지 않은가. 세종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의 황제는 밤이면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뿐만 아니라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예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오랫동안 황제의 좋은 친구가 되어 궁전과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황제의 친구 이야기에서 나이팅게일은 임금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비록 가짜 새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지만 결국 임금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나이팅게일처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